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하시오. 이 부분 것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쓴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마치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을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한국판 유딜에서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논제 부분 거에 있어서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에 배경 지식이 없이도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즉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가 우리 또 농촌이 지원하는 농협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거고 그 역할을 어디에서 찾아라? 뉴딜에서 찾아라 이거죠. 사실은 이 정도 논제 하나만 가지고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딱 오늘 죽어서 모의 논술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배경 제시문을 준 거예요. 원래 대문제는 뭐다? 이 부분이 빠져야 돼요. 이것만 줘야 돼요. 그래도 쓸 수 있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제시문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자 25년까지 발표한 내용 바로 무엇인가요? 디지털 뉴딜 박영선 장관 특히 강조했죠.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안전망 강화 이것이 3XS 세계의 축이에요. 결국은 예전에 루스벨트가 했던 뉴딜은 뭐예요? 케인스 얘기 듣고서 헬리콥터로 미국 전역에다가 달러를 뿌려라. 막 하늘로 날려라. 그러면 그 돈을 주운 사람이 임자고 그 사람이 어디야? 베이커리 가가지고서 빵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연쇄작용으로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케인스의 조언이었는데 결국은 그걸 어디에다 쏟아부은 거예요? 대규모 토목공사 바로 그 당시에 땜건설이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명박근의 보수정부 때 또 일부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토목공사 판박이 해가지고서 4대강 막 뒤엎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예전에 사실은 이제 건축산업 토목산업이 순간적으로 고용 창출하기는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중요한 게 지속 가능의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러먼트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해야 되지 그냥 토목공사처럼 일회성으로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이 바로 뭐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구축. 안전망 강화 부분이야말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중요한 교훈 삼아가지고 이루어진 한 축이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부분이 있는데 그린 뉴딜은 이명박 때 약간 이제 좀 써먹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탄소 녹색 성장. 그래서 co2를 줄이고 환경 친화용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시킨다. 그때도 서스테이너블 디벨러먼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부분 것에 있어서 특히요 디지털 뉴딜의 이제 우선 첫 번째 축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엄청나게 고성능의 컴퓨터랑 그리고 인터넷에서 매년 생산해내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 뭐 5년 10년 동안에 생산해낸 데이터의 그 분량이 인류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전까지 축적된 그 데이터 양보다 더 많아.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내는 그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컴퓨팅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니까 비로소 뭐다? AI는 뭐예요? 데이터를 데이터로를 먹고 사는 거야.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리 고성능 예를 들어서 약 인공지능 넘어서 강 인공지능 넘어서 심지어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선생님이 일단은 배경 지식으로 무엇을 얘기했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와 같은 생산에 또 다른 하나의 요소 4요소가 등장하고 이 데이터 관련되는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그와 같은 역량 이 부분 것의 인력들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거야.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무엇으로 정보로 바꾸는 노력이 어디에서? 데이터 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걸 바꾼 다음에 뭐예요? 네트워크, ICD 장비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전체 흐름을 AI에다가 알고리즘으로 전달하면 AI가 받아서 알고리즘대로 하는 것이 약인공지능이고 스스로 자기가 분석을 해내는 것이 강인공지능이고 기계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더 넘어가서 머신러닝을 넘어가서 딥러닝까지 가서 초인공지능 단계로 넘어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대안까지 또 스스로 학습해가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로드맵이에요. 두 번째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스테이너블 디벨러먼트,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연결되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 부분 것은 우리 농업이랑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야말로 단순히 예전처럼 소모성 개발, 소모성 발전이 아닌 부분이고 이것은 환경정책과 연결되어지고 도시에서의 도시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시 녹지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와 같은 노력이라든지 그린루프 무브먼트, 녹색 지붕운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차원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6차 산업의 개념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 특히 이번에 백신 5천만 명분 확보했다고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추가로 우리가 더 투자해가지고 자체 백신 개발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구축 또 의료복지 서비스, 노후 서비스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데 잘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뉴딜 정책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거잖아. 그렇지? 다음 두 번째 미리학자 제이슨 생크 이 부분 것은 사실은 이번에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부임한 분의 말을 인용한 거야.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 본인의 취임사에서 식량과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죠. 그만큼 농업이 중요해진다는 거고 그러면서 뭐다. 한국판 뉴딜과 연결하면 핵심 요소.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국가와 국가에 있어서 농업 부분 거면 바로 뭐예요. 식량 부분이면 식량 주권의 문제 이 부분 거가 또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논제가 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 다 제시 안 해주고 그렇게 됐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금 정도의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서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한국판 뉴딜에서 우리 농업 농촌 농협의 역할 사실은 농협대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은근히 시사 부분 거가 많이 이제 출제된다는 것은 익히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농업 이런 부분 거 좀 확인하고요.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상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공익직불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년도 기출 문제 아니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좀 시사에 관심 있으면 돼요. 공익직불제가 이제 어느 정도 첫걸음을 내뒀다는 거 그리고 뭐 일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식품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 asf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열심히 이제 장관으로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대로 했네. 여기서는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 발전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시사적이에요. 지금 농림부 장관 자체가 직불제를 이렇게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작년도에 농협대 기출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유통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농업의 가장 여태까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바로 유통 부분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한국판 뉴딜에서 그렇죠. 아까 내가 인용했다는 게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 이 부분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 강화 방금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바로 우리 농업농촌의 오랜 가치 상생에서 이러이러한 농정을 펼치겠다 하는 그러한 장관의 어떤 포부 부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 같은 시사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학생이 잘 썼는지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첨삭을 좀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우리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